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님, 특위위원님들, 유치위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코리아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알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만 부산이 29표만을 받는 데 거쳤다는 점에는 유치 성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이런 점을 포함해서 유치 실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만 묻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도전하는 많은 국제대의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들과 유치위 및 정부 관계자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출석해야 한다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래는 출석하여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인데 법적으로 이것을 처벌하기는 불가능한데 오늘 여당이 참석 안 하면서 정부 부처마저도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특히 역대 정권에 이런 식으로 여당이 참석 안 하는 데서 모든 관계자가 참석 안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